그런데 사실 이 탄핵 난발 논란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쏘아올린 한동훈 장관을 향한 일부 거친 말들이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거들면서 더 파장이 커졌었는데요. 너무 막말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니까 다시 해명을 내놓은 의원까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나당에서 계속 장관인 사람들이 좀 거친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적을 해주셔야 국민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욕설 챌린지, 욕설 릴레이 탄핵 챌린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신재호 의원님, 저희가 사실 주말새부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 대한 거친 공세들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모아봤는데 특히 김영민 의원이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장관이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말까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민주당 구성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동훈 때리기에 골 몰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동훈 때리기에 골 몰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뭐 각자의 그 목표 지점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 석자,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하는 사람들, 센놈하고 맞장을 떠야지 내 존재감이 큰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때릴 때도 센놈을 때려야 된다. 뭐 어떤 영화에도 나오는 이제 대사입니다만 사실 전형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선거가 가까워 보니까 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저도 유정주 의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때리니까 유정주 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정주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정주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 한동훈을 때리는 것 같지만 한동훈의 명성에 묻어가기 전략이에요. 한동훈의 명성에 묻어가기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센놈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무게감 있는 사람 본인이 계속 공격하면서 본인 몸값 키우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런데 유정주 의원, 신재호 의원께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던 유정주 의원이 정치 후죽에 맞는 너라고 한동훈 장관을 했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본인 SNS에 추가로 글을 올릴 모양인데 저는 이 감정서를 어떻게 읽을지 잘 몰라서 유정주 의원 말은 혐오의 부르지 말기 이렇게 SNS 올렸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해명인지 사과인지 변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까 기사가 나와서 SNS 글을 봤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인의 이거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훈계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서 너라고 불러놓고 혐오 어비로 부르지 말기 이런 말도 쓰고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분들의 공통된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의 저렇게 공통된 거친 언어가 나오는 배경이 팬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라는 유명인을 때려서 그 반사익을 보려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거친 얘기로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면 팬덤이 열광하거든요. 그게 당장에는 어쨌든 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카드를 하는 것도 개딸들한테 점수를 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친 말을 한 장관에게 쏟아내서 뭐 후지든 뭐 금수든 건방지렉스든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에게 꽤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아니 송영길 대표가 본인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그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같은 성격의 자리였는데 갑자기 감정 절제를 못하고 막 저렇게 욕을 하면서 흥분을 했던 것도 그 현장의 그 지지자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선 중진이고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더해서 지금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도 저기에 넣으면 유정주 의원은 아마 비례대표 의원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비례대표 의원이면 이제 다음 총선에 지역구도 찾아야 되고 또 지역구에서 공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허둥이거든요. 그런 코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강성 지지층의 또 지지, 반응, 결집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코드를 가장 정확하게 건드려준 것은 한동훈 때리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런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의도된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혐의, 혐오 어휘 금지 약속해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또 유정주 의원이 저렇게 올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욕설 챌린지 혹은 탄핵 챌린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반응 얘기까지 탄핵 카드 난발에 대한 여러 지지와 목소리를 저희가 또 다른 상위권 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ứcraf 80% 지역구현 편집